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2년 수능특강영어 11강 3번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위 한가지 방법 that a writer can create engaging and entertaining articles 이렇게 되요. 작가가 engaging 이란 단어가 형용사로 쓰여서 매력적이고 entertaining도 형용사로 쓰여서 재미있는 이런 뜻이죠. interesting 그런 기사를 쓰는 한가지 방법은 뭔가를 통해서 이 단어가 중요하겠네요. 일화가 되겠네요. 일화. 일화를 찾아서 이건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place는 배치하는 것이 나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간결하게 쓰인 짧은 문장들은 written이니까 그렇죠? 짧은 문장들은 are delicious little bites요. 맛있는 작은 한입거리이다. 한입거리, little bites는 that one editor describes as the chocolate chip of articles. 이 한 편집자가 묘사한 것처럼 이런 뜻이죠. 뭐로 묘사한 거냐? describe as는 뭐뭐로 묘사한 거죠. 기사의 초콜렛 칩이라고 묘사한 작은 bite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과자가 있으면 마지막에 초콜렛이 좀 묻어있는 거 이런 느낌인 거죠. 액기스죠. 액기스 쉽게 말해서. they are as much at home in speeches, sermons, comedy, monologues, and books as they are in the future story. 그것들은요. they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는 as much as니까 뭐뭐만큼 뭐뭐만큼 많이 뭐뭐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R은 여기에 R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설, 설교, comedy, monologues, 독백, 그 다음에 책들에서도 in feature story니까 특집 기사거든요. 특집 기사에 못지않게 특집 기사만큼이나 많이 집에서도 집에서도가 아니라 이게 잘 맞아 떨어진다는 뜻을 쓰였거든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 be at home 이라는 표현이 여기가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뜻을 쓰였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이야기들은 그 특집 기사에서뿐만 아니라 스피치나 연설이나 연설이나 이제 설교나 아니면 코미디쇼, 코미디 독백 이런 거에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they work well. 그들은 잘 작동한다 as lead. lead는 첫머리, 결말, 혹은 예화, illustration, 예시, 예화, scattered throughout the manuscript. 이 대본 전체에 퍼져있는 이 되는 거죠. scattered 퍼져있는 거 알아두시고. 그들은 이야기들은요. dry data, 무미건조한 데이터를 humanize 한다, 인관화한다. 이게 중요한 말인 거죠. 재밌게 하는 거죠. 인관화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an article about major medical breakthrough. medical breakthrough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획기적 발견이라는 뜻이에요. 의학적 획기적 발견의 한 기사는 may contain, 포함할 수 있습니다. all search of information. 중요한 모든 정보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the article, 이 article은요. becomes memorable.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언제? 작가가 1화를 집어넣을 때. 여기가 이제 빈칸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작가가 1화를 집어넣을 때. 메모러블이 된다. 어떤 환자에 대한 일하죠. 어떤 환자냐 하면 whose life is saved because of medical breakthrough. 이 의학적 획기적 발견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구해진, 삶을 구한, 목숨을 구한 환자가 되는 거죠. 관계 대명사 whose는요.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whose 부분은 꼭 외워두시고. 사람들은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읽기를. Long after readers forget the surprising statistics. Long after. 뭐뭐하고 난 후에도. 아주 오랜 후에도 이런 뜻이죠. 리더들이 놀라운 이런 데이터들. 통계 자료들. compelling detail. 이거는 아주 흥미진진한 세부사항. 그 다음에 이야기의 key point.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서 오래가 되어도 그들은 기억한다. 이 화려한 일화들은요. 어떤 일화냐 하면 이 key point의 중요성을 말해줬던 말해줬다라기보다는 보여줬던 이거죠. 이런 것도 중요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day는 일화죠. 아, 여기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의 요점을 보여준거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한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은 기억한다 라는 뜻이 되는거죠. 됐죠? 여기까지 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1화의 중요성. 어법은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빈칸 같은 거. 주제될 수 있는 부분. 알아두시고. 알겠죠? 여기까지 3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